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아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중국 이야기, 중국 내부, 또 중국 경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때 저희 7월쯤에 나오셨었고, 그 이후에 9월 말부터 물론 연초부터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긴 썼습니다만 특히 9월부터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왔죠. 이번에는 좀 다를까?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진핑 지도부가 그동안은 중국 경제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바깥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심하게 나쁜 건 아니다. 우리가 다 통제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20기 3중전이라는 걸 거치면서 시진핑이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하면서 9월 24일 날 1차 부양 조치가 나온 거예요. 그게 1차 부양 조치가 나오면서 어떤 형태로 이게 갔냐 하면 이전에는 통화 정책을 통한 금리 조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주로 했는데 재정 정책까지 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직접 공급을 하는. 어쨌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결합하는 형태의 첫 번째 조치가 9.24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9월 24일.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10월 2일, 10월 8일, 10월 11일 계속 소위 부양 조치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온 부양 조치까지 다 합치면 한 2천조 정도 우리 돈으로 2천조 정도가 투입이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올 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경제를 빨리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 늦은 게 아니다. 그거가 2, 3월만 해도 900조, 1000조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끝까지 끌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다 합쳐보면 한 2천조를 하겠다고 부양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직접 시장에 푸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1,200, 300조는 지방정부가 어렵잖아요. 지금 지방정부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돈을 공급을 하는 거고 또 부동산 회사들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의 운영 자금 형태로 또 부도가 안 나도록 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향후 몇 년 동안 할 거라는 흐름만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부양 조치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인정을 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데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이제는 방향을 조금 잡고 가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하락세도 하락폭이 떨어지면서 일부는 멈춘 데도 있고 증시도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었고 꽤 많이 올랐다가 조정 갔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으니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봄이나 여름보다는 좀 어쨌든 분위기는 좀 잡힌 분위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게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성장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그 땅을 부동산 개발 회사에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방정부를 운영을 했단 말이죠. 재정의 한 40% 정도를. 그런데 이 부동산이 확 풀리면 좋지만 이런 구조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투입됐던 돈들이 그대로 악성부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경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 경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중국 정부도 어차피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집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저 집들이 다 분양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 이거는 별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 끌고 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회사에 개발 회사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헝다 사태가 난 지가 3년 반이 됐고. 한참 오래 됐네요. 미국 유연도 망한다고 그랬는데 망했나요? 계속 듣던 일은. 안 망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망하게 했지. 어떻게 보면 이제 질서 있는 정리.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그럼 어디로 돈을 집어넣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시제핑이 강조하는 과학기술을 분야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 같은데도 과학기술은 어쨌든 물론 기술 압박 패권을 받지만 왜냐하면 그게 중국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일단. 이게 이제 국제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크게 움직이면 훨씬 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지금과 같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라든가 이 저가 수출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나 이런 압박 조치를 하잖아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바이든이 전략산업에 관한 대중 관세 부과를 하니까 전기차를 EU도 43%나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풀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다 참다 해서 지금 이제 하는 게 내수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잘하시는 우리도 비자 면제라든가. 와라. 주구로 와라. 와야 교류가 늘어나고 내수도 풀리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신규 투자 협력 범위도 생기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고육지책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지금 중국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의 틀을 얘기할 때 내수, 투자, 수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수부터 끌어올려야 되는데 해마다 중국은 내수가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게 55%, 56%, 60%에 육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굴러가는데 지금 30% 초반대입니다. 내수가 그만큼 죽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나마 버틴 거는 밀어내기 수출로 버텼고 그다음에 정부 투자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내수를 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고.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소위 투자 방향 그러니까 경기 부양 방향을 잡았고 그런 걸 설명을 하고 해외와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시장 개방, 일단 관광 시장 개방이지만 이런 걸 시작했다는 거는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소비도 그렇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 일반 중국의 국민들도 조금씩 나가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4.8% 이게 깜짝 증가한 거고. 물론 광군제 소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나 정확히는 공개를 안 하기는 하는데 늘었다고는 하고. 이게 원래 경기 안 좋은 시절에는 광군제 소비 실적 이런 공개도 안 하고. 맞습니다. 안 좋은 데이터는 좀 공개 안 하려고 하고. 좀 나아지면 공개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또 10월에 첫 주가 잘 아시다시피 국경절 휴가고 중국이 잘 하는 헐리데이 이코노미라는 게 있잖아요. 휴일에 돈 많이 써라. 그래서 이렇게 노동절 일주일, 국경절 일주일 이렇게 해서 그 시기에 소위 소비 시스템, 소비 욕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게 해서 이런 활성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9월 말부터 나오는 조치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움직이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는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움직이는 거하고 내가 돈 쓰는 거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돈이 있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려면 취업을 해서 가처분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실업률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청년 실업률만 얘기하는데 해고돼서 있는 노년들도. 일반 전체 실업률도. 중년들도 굉장히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호구를 옮기지도 못한 채 와서 도시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보통 2억 5천만 이렇게 보는데. 이 악만들도 지금 이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불황아가 되는 겁니다. 불황아. 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있겠지만 이게 오래되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 상당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 안정하고도 경제가 그래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민주사회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선거라는 투표 제도가 있으니까. 중국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제 탕핑이라는 말이 검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하도 유행을 하고 탕핑이라는 거는 누워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냥 배째라. 그게 부추 아시죠. 부추. 부추. 부추가 원래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서 자라잖아요.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버티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도 못 버는데 소비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취업도 안 되고 소비할 돈도 없으니. 그래서 뭐 한때 유튜브에 우리 돈으로 3만 원 갖고 사는 법 한 달. 한 달을. 하루에 천 원 쓰면서 사는 법. 그게 이제 탕핑 생활이에요. 탕핑을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그래도 굶지 않고 어떻게 버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저렇게 사회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되면 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활력을 잃게 돼 있죠. 활력을 잃게 돼 있으면 사회 발전의 추동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당장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를 못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탕핑을 해서 납작 엎드려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회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사회학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가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치 지도부도 이거를 또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 시위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학생 20만 명이 자전거를 끌고 도로가, 고속도로 같은 데다 쫙 메워놓을 정도로 끌고 가던데요. 그런데 이게 또 누구는 시위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도 뭔가 평화적인 것만 얘기했다고 하고 이거는 뭡니까? 카이펑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누가 이제 라이탑돌 튀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이게 뭐냐 공산당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시위로 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민 장례식이나 또 리커치앙 장례식, 추도식 이런 거를 굉장히 중국 정부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쳐다보았던 건데. 혹시 이게 몇 년 전에 백지 시위 기억하시죠? 이 문구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하얀 종이 들고 있었던 거. 그런데 이제. 말하면 잡혀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특히 대학생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그날 20만 명이 모인 행사 자체에서는 무슨 이제 정치적 구호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안 했죠. 왜냐하면 하면 또 잡혀가니까 안 했는데 세를 보여준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당신들 공산당 정권 중국 정부의 감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20만 명이.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저기 뭐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야 우리 자전거 타고 가 이래서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조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sns로. 그렇죠. 자전거 여행. 사발 통문을 돌립니다. 자전거 여행할 사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모였는데 사실은 속 뜻을 갖고 있는. 당연히 아주. 엄청난 응어리를 갖고 모인. 그게 누군가 그거를 시작한 친구들은 일정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는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예를 들어서 시위로 번지거나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는 중국의 행사는 중국의 보도대로 애국주의 활동이고 잘해보자 이렇게 끝났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속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죠. 그것도 일종의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나 이쪽에서는 애국 시위는 아니고 애국주의의 행동이다. 나라를 사랑해서 저렇게 자전거 안 타고 친환경적인 자전거 타고. 다 잘해보자 라는 단합대회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온 친구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공산당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어떤 조치들이 잘못돼서 중국이 어려움에 계속 처해 있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기는 거라서 중국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를 끌고 나왔던 그러니까 시위 아닌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이나 그걸 지켜보는 중국 당국이나 생각은 똑같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걸 또 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도. SNS나 내부적인 거. 이게 뭐가 문제가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식 집회 시위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폭력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를 폭도로 몰아세우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이데올로기 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 공산당이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이랬다면 그거는 진압의 빌미를 줬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중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런 요구도 하지 않는 정말 자전거 운동하러 온 학생들을 진압했다 그거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저 달밤에 체조하러 왔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가슴을 졸이면서 움직였다.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밤에 운동하자고 20만 명이 막 사발통문으로 왔다. 또 약간 좀 앞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중국 사회의 불안한 단면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청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어차피 거기는 이제 집회 시위가 금지된 국가니까 자전거 시위를 이번에 기획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전에 백지 시위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걸 주도한 청년들도 또 알고 있는 거고 자기네 딴 안에서는 생명 목숨을 부지하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그런 방식으로 낸 걸 테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상적인 검토를 받게 되면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죄를 다 덮아 씌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민생과 관련된 나와도 민생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청년들이 그렇게 왔다라는 거는 쌓여있는 울분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짜 그 청년들 마음 같아서는 거의 뭐 자전거 타고 한 시속 한 30km 40km로 막 달리고 싶었겠지만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당국도 당시에도 뭐 도로 폐쇄하고 외출 금지령 내리고 막 이랬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번져서는 또 안 될 테고. 또 안전을 또 보호를 해줘야죠. 그게 이제 자칫 만약에 진압을 잘못해서 그런 게 sns를 통해서 올라가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보호는 또 해줘야 돼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카이펑? 카이펑 개봉이라는. 개봉. 개봉이 중국어로 카이펑이에요.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독립운동 하면. 그런데 그 도시에서만 벌어졌고 다른 데로 전의가 됐지는. 아직 파급은 안 됐죠. 파급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런 뉴스를 보면 헷갈리는 거죠. 뭐지? 운동하는 건가? 시위로는 안 보이니까. 사실 백지 시위 같은 것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백지를 들고 자신들이 할 말이 많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 젊은이들은 이전에 시진핑 시스템의 가장 큰 응원군들이었어요. 시진핑이 올라와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적 국가로 간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애국 청년들. 애국 청년들. 코로나 팬데믹 겪고 작년에 1년간 리오프닝 한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안 됐고 올해 또 연말까지 왔는데도 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아무리 지지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반감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백지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전거를 탄 청년들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냥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그런 영상들도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학교를 폐쇄하고 기숙사에서 2년씩 이렇게 산 학생들도 있습니다.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집에서 옷이나 이런 걸 갖다가 놓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밤에 이제 너무 갇혀 살고 감옥이죠. 창살 없는 감옥. 그러니까 막 운동장을 도마뱀처럼 기어 다니고 그 울분을 어디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열받아서. 열받아서. 그런 게 막 올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한 두 사람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 그랬지만 그런 게 오래 쌓이고 돼서 하면 집단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제의 안정이라는 거는 바로 사회의 안정과 직결이 되는 거고 이 사회의 안정은 공산당 통치의 합법성과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선거라는. 그런데 여기는 공산당이 잘해주기만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공산당 내부도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나 이런 소위 불만이나 이런 할 말이 있는 세력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도 이런 상황의 배후에 숨어있는 의식, 인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이번에도 긴장하고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백지, 자전거 이런 걸로 투영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하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국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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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